제국의 아이들 최고의 연기돌은 박형식 임시안 하나 둘 셋 박형식 시청률이 무려 근 40%에 육박하는 이길 수 없다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 아버지 호강시켜도 대단했죠 시청률 어떻게 난 사는게 맨날 이거밖에 안되나 몰라 제국의 아이들 내 최고의 연기돌로 형식씨가 꼽은 시완씨 그렇다면 형식씨의 대답은요 내가 임시안보다 나은 점이 있다 뭐랄까 여배우야의 케미 케미야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예 그럼 도자 어? 박형식씨 여배우와의 케미는 물론 남배우와의 케미도 넘치는 걸 보니 자신있게 대답할 만하네요 아이돌에서 연기돌로 변신한 두 사람 앞으로 멋진 경쟁